아 여기여기여기 교전교전교전 교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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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자자자자 예예 여기 흥마도 있고 자 붙었는데 흥마 있고 유라주 있죠 여기여기 이쪽이쪽 바다나님 놀이구요 바다나님 누구? 위불러 놀이자 위불러 위불러 여기 찍어 아야야야 여기여기여기 찍을찍어 에에에 계속 찔러구요 지금 자 버텨보나요? 지금 유자람 버티지 어느정도는 에이 위불바 이독주님 밀상위구요 이쪽이쪽이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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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마 있고 강모현 차장 유라주 예여기 위불러 즉사님 놀이구요 두텁죠 지금 신화가 두텁은데 에 위불러 놀이구요 쌍꾸노이쿠 자 어쌤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라틴님 놀이죠 이쪽이쪽이쪽 강릉 밀상 에빈트다님 놀이구 좌측 좌측 또 버 또 버 이 파트있죠 바다나님 바다나님 일수탈명 바다나님 맥라렛님 응 여기 어쌤이 어쌤이 자 바다나님 자 위불러 척쌀님 400천원 척쌀님 위불러 놀이지요 자 일말름 놀고 에 위불러 계속 견제해요 지금 썸님 썸님 위불러 견제 자 이쪽에 어쌤 에 크게 에 에 에 에 에 크게 지금 범위 시키면 들어가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위불러 에 여기 에 진영이 뭐 지금 무너지는 형태는 안 나와요 자 이쪽 이쪽 잠들뻔 여기 잠들뻔 스팅님 놀이구 바다나님 있죠 자측 여기 썸탈뻔 놀이구 자 품있죠 두텁죠 지금 신활 두터운데 자 더 응 툭쏠 자 밀은 모양인데 저 또 아직 잔리병력 있어요 저기 부활이 부활이 안 되는데 지금 자자자 자 요기요기 이제 벽이 아 이거죠 용을 그렸죠 벽 쪽에 장벽 비애님 있고 타락하니 여기 있죠 에 감사하고요 자 여기 아주 그 밀집지역인데 요기 골목 에 무기 여기고 에 에 여기서 한번 지금 범위 시키면 날려볼 생각인데 무기도 에 이쪽에 견제는 지금 되고 있어요 에 바다는 노리고 있죠 지금 여기 앞에 자 무기가 에 이거 이제 밀리고 나서는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여기까지 오겠지요 코리아놀이구요 우측에 퍼지요 있고 저 굉장히 지터온다 지금 저 후밑 쪽까지 있어 척사님 세클롤이죠 세클요 여기 우측 우측 에라쇼 워프 에 이 파티 왔어요 지금 한 파티 더 왔는데 이게 자탈로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이쪽이 에 헌터님 어디서 오시오 바다는 일수탈명 바다는 아 초 아 초취를 구요 척사님 척사님 속약물이 쭉쭉 밀고 가는데 자 후밑 쪽 후밑 쪽은 없어요 지금 여기까지 지금 라쇼 어 이쪽 인원이 많고 두터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쉽게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 어 병력에 에 두터움을 갖고 있다 뭐 그런 얘기에요 음 저기에 태원님 4대창 태원님이죠 산발적으로 그냥 와가지고 죽는 것 같은데 이 신문들 여기 어 석양 10 2 2 5 3 뭔가 조직력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무덜은 이런식으로 쭉쭉 밀리고 시작하면 별로 안좋은데 모양이 안좋은건데 왜이렇게 하죠 축살이 위블러 노리고 위블러는 횡림 횡림 누리고 역시 횡림 두고 욕무기 들고있어요 지금 욕무기도 파퀄인데 나머지 백력들 여기도 다시 이렇게 욕무기 스킬 좀 썼어요 무기 무기 노리고있죠 무기 계속 노리고 견제해야되요 지금 전술병기 차고있는 캐릭들은 서로 견제한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것은 좁은데체 측정계형으로 경력 노리고 좁은 쪼쪼까지 왔네 여기 바다는 무기 노리고 우측에 우측 그럼 파코 나머지 파트는 뭐 이거 쭉 밀리는 건데 쭉 밀렸죠 여기까지 생존기 활용안 교전 파콜 교전이라고 보시면 되요 미인분의 부활이고요 위불로 아 이쪽 후밑죠 이거 얼마 없는데 축살림 아 여기 견제죠 4대 천왕 태호님 4대 천왕이죠 역시 아 이쪽 내려가고 아 옹골님 스티커 감사하고 성원 감사합니다 내려가는데 내려가죠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정권님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데 죽여봐요 다시 올라오죠 어 지금 조금씩 병력 쌓이고 있는데 지금은 지금 쌓여 있어요 여기 테라는데 응응 전면전 한번 응 전면전 한번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지금 병력이 지금 모여 있어요 저 여기 여기 대기 대기 저 아래쪽이 있고 여기 적진 않아요 이게 지금 겹쳐있지 이게 응 이렇게 이렇게 한 번 해서 볼 수 있던데 응 꽤 많은데 응 자 지금은 여기 지금 모여있고 신화열 이렇게 이렇게 자 오라는 것 같은데 이게 또 혼자 또 아 이게 그냥 흐흐흐 자 한번은 혼자 에 죽기 이거 뭐 아니 흐흐흐 자 흐흐흐 흐흐 일단 어떻게 할지 자 여기 무적인데 응 자 포진하고 있어요 조금씩 움직이죠 지금 에 자 이불혈 지금 중앙쪽으로 일단 에 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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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맹 무적 상태로 중앙쪽으로 지금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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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오른쪽으로 휙 휙 좌측 좌측엔 또 이 장벽하고 이 담봉으로 이 파티 있고 응 아 이건 이게 저쪽도 가는데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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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구석으로 들어가죠 지금 아 이쪽으로 저거는 줄뻔 노리고요 줄뻔 또 노리나요 아 자 이쪽으로 응 다시 돌아 다시 다시 응 쫑을 수 있고 큐팍님 신화팔기죠 응 노리고 있고 에 지금 어치토 파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났어요 멀티플 에로우에요 에 애님 노리고 지금 쫑을 수 있고요 여기 여기 이쪽 후밑 쪽에서 쫑을 수 파티 이 파티 자 중앙중앙중앙 큰거야 핀 힐러가 여기 지금 에 여기 여기 에 여기서 계속 킬이죠 유라스킬 킬 어 유라제 형화단님 노리고요 신화팔기 형화단님 이쪽 지금 이렇게 상계해 있어요 자 교전장소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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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신 에 빠인님 노리고요 여기 여기 자 신화 땅 응 쏠 뻔 쏠 뻔 쏠 뻔 놀이죠 자 이쪽 중앙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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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살 척살 4대창 척살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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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용무기스쿨까지 쓰네 저기요 저기요 저기 이쪽 이쪽 여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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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쪽 용무기스쿨 한번 썼고요 자 직산 응 여기 세 개 한 놈이 있고 자 견제는 지금 하겠고 위블러 캐릭 누리죠 척살 에 여기 좌측 좌측 좌측에 지금 깎아 사주세요 밖 에 비닐로 누웠고 이쪽에 러쉬 누웠고 가운 어디죠 여기에 중앙쪽이 지금 에 수습이 아직 늦어요 늦어 이불 늦죠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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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경통님 인수 에 어깨 백퍼님 누리고 있죠 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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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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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말내야 태우님 4대 청 태우님이죠 저쪽 저쪽으로 돌아가네 자 입구 좌측 백팡님 볼까요 백팡님 안보 도당님 류판양 높고요 빨다님 빨다님 성화단 교우님 볼까요 쌍궁 합격 칭호받고 있는 교우님 멀티는 어디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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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은 좀 두터운데 신화열주요 교우님 에이 이쪽 여긴 두터워요 저쪽 파쿼랫죠 이쪽에는 에 여기 지금 어생 어생으로 버티는데 형아다니깐 자측 노리고 있어요 명중 노리고요 명중 됐겠죠 제대로 누렸을 것 같은데 명중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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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리죠 안 누리고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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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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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블러 여기 위블러 파티인데 에 독주님 우리고 이쪽으로 자 위자 파티라고 봐야되겠는데 에 에 파쿨 자 이거 밀렸죠 이들 시나리비는 모양 에 여기까지 에 두터운데 역시 점수 탈영 할 것 같다 아니 뭐 점수가 뭐 상관있다 그거는 한 파티 완 파티 아니더라도 상대 캐릭 한 캐릭 잡을 수 있을 정도의 화력하고 생존기 음 쓸 수 있는 탱이라든지 뭐 힐러 정도 조합만 되면 그라인은 쌍방하고 사냥하고 이러는 라인 사냥할 캐릭들은 쌍방 안하고 그쵸 응 쌍방 캐릭으로만 모니터하다가 가서 그냥 응 치고 생존기 쓰면서 치고 하나 한 캐릭 치고 파쿨 그리고 또 딴거 응 그러기만 하면 뭐 그럼 쟁이 이기는건데 점수로 이기면 응 의미가 없는거죠 무기도 여기있고 몹도 안잡고 있는데 지금 무기 응 용무기를 지금 아껴두고 있어요 지금 무기 응 몹은 뭐 이게 저기 작살이나 뭐 이런 캐릭터 응 얘들이 지금 잡고 응 이렇게 용기를 지금 아껴두고 있는거죠 지금 교전해서 이제 쓰기도 해서 이쪽 자 이게 지금 대치만 하고 있는데 응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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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안오나요 응 여기 죽여봐 이거 너무 지금 깊숙이 들어가면 지금 이게 체인 땡겨질 테고요 아이디 자체가 도발이에요 죽여봐 님 요구도 숨어있다가 살짝 무슨 말 드러내도 죽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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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니까 이 도발은 돼요 그게 왕삽도 여기 응 나와있어요 여기 중간까지 나와있는데 죽여봐 님이 여기 있구요 응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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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살 님 먼저 여기 왕삽 치고 아 여기 삽삽삽 빠지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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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구 빠지고 힐튼 이쪽에 빠지고 빠지구 어 깊숙이 나왔다가 계전도 이쪽 잘만 나온거 같아 계전도 지금 당검인데 이쪽 이쪽 가나요 가나요 응 움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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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떻게 우전히 지금 벌어질 듯 맑듯 대하치가 길어지는데 에 에 뭘 생각하지 양쪽 지금 오는게 좀 뭔가 불리한가요 지금 어느쪽이든 이쪽 가거나 하는게 그죠 쉽게 안 움직이는데 신화혈이 11파티가 12파티 이불혈이 1파티 2파티 3파티 6 6 6 6 6 6 9 10 11 11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6목이 글쎄 비슷해 보이는데 이런들 가나요 가나요 이거 부활이 지금 안되어있는데 응 자 자 자 자 여기 여기 지금 어어어 먼저 갑니다 먼저 갑니다 이거 지금 이 순간 부활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쪽에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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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지금 여기 다 있는데 어 어 어 큰일인데 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자 일단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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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죽살림이죠 여기 에이 지금 오는거 같은데 오는거 같죠 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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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자자자자자자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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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전체 지금 병력이 지금 한번에 쭉쭉쭉쭉쭉쭉쭉 밀고 오는데요 이분을 자 척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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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예 무기놀이구요 아 이 상황에서도 한번 돌이면서 빠지나요 자 어쌈해요 어쌈 어쌈 자 여 쪽에 지금 뒤쪽 밑쪽으로 삐잉 돌아가는데 삐잉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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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쪽까지 돌아갔구요 지금 여기 썼어요 지금 척살림 아 여기 위불로 노리고 있는데 에 이거는 이거는 바타는 님 에 일숙탈명 바타는 위불로 노리죠 지금 이쪽이쪽이쪽이쪽 여기여기 찌르고 있는데 심가름 노리고요 어 저 부활이 안되어 있는데 어 여긴 아직도 부족으로 이동중이에요 이 병력들 지금 표정 뭐 네이버 응 축구원 출번 아니 도라만 가리죠 교전을 하라고 이쪽으로 응 저쪽이 교전인데 응 줄뻔니 여기 그냥 서있는데 여기서 응 자 이쪽 있죠 촉살림 위불로 노리고 계속 노리고 있어요 응 자 받았니 받았니 예 감사하구요 맥라랭 찌르는데 자자자자 자자자자 지금은 맥라랭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응 주화력을 노려야 될 것 같은데 원한 관계인가요 촉살림 4대천왕 철활신경 신경받는데 촉살림 바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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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노리죠 에이 맞아요 이게 이렇게 노려야죠 대량살상 전술병기를 착용한 캐릭터 일단은 그 캐릭이 무너질 때 급격하게 전체 응 병력이 무너지는 장면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술상 조금 먼저 노려야 될 때 신화일 입장 태원님 4대천왕 태원님 첫발단님 평화단님 신화팔기인데 라인님 노래가 있어요 네 이쪽에 절척 교우님 쌍궁 합격 칭호받고 있는 교우님 운현물이구요 아 지금 지금 일마래님 있죠 안보여요 아니면 무기 노리는데 여기 누워있죠 무기는 이쪽에 누워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에이 다시한번 바닷님이 찔렸는데 아 이거는 제대로 찔렸어요 아 지금 다시한번 타겟은 잡고 있어야지 아 이거 이거 지금 에이 다시 부활 하 이거는 뭐 계속인데 지금 에 제대로 견제했다 이번에 실로노리나 담뽕 자 미인자도 지금은 쳐야죠 자 이쪽 적살 자 근데 이게 버프가 없는데 버프 버프 아직 없죠 적살이 이쪽에는 자 이쪽 어떻게 어떻게 어 자 버프 들어갔나 네 들어갔죠 위불러 여기있고 노리고 있어요 지금 위불러 일어나면 칠생각이 척살림도 여기요 그렇죠 예 여기요 이제 무기 그 다음에 위불러 이게 순서죠 지금 실화열 여기있죠 척살림 다시 다시 신검 노리고 어셈님들 네 저 바다란님 바다란님 볼까요 응 그렇지 타겟 안잡혀 백팡님 백팡님 태우님 4대창 태우님 척살림 힐튼 노리고요 자 숨있죠 숨있죠 여기까지는 지금 신활점치 톡 땡겨쪄 땡겨쪄 두산구녕 여기여기여기 저 위불러 이쪽에 왔어요 유라주 강문 에이 이쪽 유라주 유라주가 지금 화살날림 네 이렇게요 자 도당공님 네 여기 교우님 연이아 연이아놀이구요 아 여기여기 후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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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쪽에 주팡님의 공 음 여기 뒤쪽 후미쪽에서까지 에이 치는데 치죠 치죠 자 유라주가 쌍꺼 이 파티에 에이 유라 누웠어요 여기 지금 앞뒤 학공이에요 지금 후미쪽 텔포쪽에서 온 병력 드라고 알지 신화열 자 텔포쪽 지금 동탈하는 병력 이불에 있는거 같은데 콱콱 저기 있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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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역시 척살림이 콱콱 지금 노리고 가는데 아래쪽 어 부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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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어있고 가는데 가는데 파다니 파다니 여기 공랑 찌르고요 공랑 여기 공랑은 누구 노리나요 누웠죠 누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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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공랑은 자기 앞가림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다시 다시 오이 부활이 됐어 일어났어 공랑 또 일어났죠 지금 부기까지 왔고 여기 여기 직사님 노린다 노리죠 에이 이거는 지금 기습당했죠 직사님도 자 여기 여기 지금 에이 동탈한 병력들이 쌓이고 있어요 지금 어 이거만 한번 그래도 응 동탈해서라도 교정 계속 한번 해보겠다는거 같은데 오늘 그죠 바다니 여기 있구요 음 축살림 인수요 노리고요 어 지금 다시 오는데요 이불에도 웬일이죠 어 자 무기 노리죠 여기 여기 무기 지금 계속 찌르고 있어 바다님도 지금 에이 언단이 또 자 어쌤하면 뭐 계속 들어가 있죠 지금 에이 자 바다니 바다니 다시 무기 계속 이렇게 에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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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범위 인장 지금 다른 것도 갖고 에이 무기 계속 누워서 있고 아 여기 여기 자 여기가 쓸렸어요 자 바다님은 계속 누리고 있죠 있죠 무기 눈치 보고 있어요 지금 응 단풍도 해가 탈텐데 어 저저 바다니 바다니 다시 한번 이거 조금방 어 오케이 무기 지금 도망갔는데 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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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도망가서 지금 뭐할지 뭐하지요 지금 여기서 좀 공격해요 응 이거 어시가 없고 대충 쏘고나요 그냥 지금 응 정신이 혼미한 것 같은데 대충 쏘는데 어시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막 쏘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는 일단은 에 두터워진 상황에 텔포 쪽 계속 추가되는 병력 있죠 지금 이분들 자 지금은 지금 방광압박전설형 형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인스요가 여기 있죠 지금 무기 깊숙이 지금 나왔구요 이쪽까지 여기 여기서 한번 에 뭐 저걸 보고 뒤로 또 도망갈 생각 같은데 이건 지금 자 에 노리고 있어요 황님도 그렇죠 여기요 에 제대로 노렸어요 지금 황님도 역시 욕목이 위자에요 지금 버티면서 교전 가능하죠 에이 불러 지금 점사당했죠 여기 응 이쪽에 화짱을 콱콱콱콱콱콱 황 한번 응 황 한번 치나요 화가 응 그렇지 그렇지 여기 화가 뚜드려 맞고 있는데 어쌈 희롯발로까지 했어요 지금 응 이쪽 여기 여기 4대창 태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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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왕 노리고요 걔들은 여기 좀 누운 것 같은데 여기서요 응 지금은 선택이 빠른데요 팔라지트를 누르고 이거 쏠 뻔 줄뻔 여기 지금 어 이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 쏠 뻔 줄뻔 응 여기요 교전투전은 굉장히 보이는데 버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네 뿌니님을 노리고요 응 응 매일 뒤로 빠지죠 일단 일단은 일단은 자 여기 인수연님 응 여기 뿌니뿌니님 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 명주 네 명주 여기 이쪽 아 여기 여기 지금 두터워요 지금 자 신하열은 지금 두터운 상황이고 여기까지 여기 두터 지금 전반적으로 좋고 명주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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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백팡님 넣었고요 자 부활이 지금 안 되었던데 자 바다는 바다는 일수탈명 바다는 야망해요 이게 분실을 누리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이쪽 안잡기고 척살님 예 인수요 누리고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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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팡님 태호님 4대천왕 태호님 멀티프레로 역시 인수요 잠사네 저쪽 저쪽 입구쪽이죠 지금 여기 형화단이 신하 8개요 아 이쪽 형화단이 인수요 지금 응 인수요 인수요 계속 누리는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바다는 이맘봐 찔리는 것 같죠 위블루 에 여기여 지금 위블루 찌르고 있어요 이쪽 그러나 지금 위자는 버텨죠 약간 음 자 위블루 비엔 비엔 노리고요 위블루 위블루 노리죠 지금 이쪽에 위블루 중앙 아직 투둘러 위블루 어 이쪽까지 쭉쭉쭉 밀렸어요 지금 이그렬 자 이 입구쪽에 지금 집결돼있는데 이그렬 명력들은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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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뭐 그냥 막 치른다 지금 신하열이 이거 줄번 넣고 이그 자 줄번 정에 있구요 국범 직사님 노리고 여기 이쪽 에이 빙 눌러서 지금 두텁죠 신하열 여기 두텁게 지금 보증에 있고 유유는 없고 음 에이 여기 파콜 춥기 같은데 어쩌면은 에휴 다시 오는데 계속 오고 있어요 지금 방광압박전술이에요 이거 자 일단 방광압박전술 일단 한번 가동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엔 이불을 자 속경 여기 아시죠 백판인물이구요 지금 에이 이게 지금 삐잉 둘러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게 지금 삐잉 둘러서 오는대로 일단은 점사로 여기를 무너뜨리는거죠 에이 지금 이포진 축살림 4대천왕 천왈천왕 천왈천왕 축살림 영웅 디버프 어스모 유라지노리구요 에이 여기 에이 이쪽 지금 이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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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요파티 파고들 이게 잘하는거죠 존스 인스요 이거 사실 이포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좌측에서 역구를 찌르고 들어왔어요 이건 나쁜건 아니에요 에이 이거는 음 음 지금 예 이쪽 좌측 여기를 지금 흔들러온거에요 자 그러나 파티 전력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을때는 굉장히 위력적인데 지금은 뭐 여기 명력들이 있기 때문에 견제가 되겠죠 더 빠졌죠 뒤쪽으로 지금 신활병도 칼단인 킹가라니에 여기 더 빠졌죠 형아단임하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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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으면 견제적인 인스요 지금 노리고 있죠 완전히 노리고 있죠 아 여기 형아단 아 이쪽에 축살목 축살목 아 이거는 이거는 자탈병력 같은데요 자 라시오 신고 여기 이쪽 숟가락으로 오고 있고요 지금 동탈 자탈 양쪽으로 지금 재교선 합류하는 병력들이 지금 있어요 지금 우측 여기 여기 또 좌측 탈포 진짜 도도한 푸님 제대로 붙었어요 지금 이건 방광압박전술 가동인데요 척살 척살 지금 바다는 못가네 여기 버프가 없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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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살 아 워시가 지금 안잡히고 태훈님 4대 청태훈님 여기 이쪽 이쪽 아까 지금 여기 자탈 교전함 재교전 합류하는 병력들 이쪽 좌측 옆구리 치고 여기를 지금 중앙 진출하는데요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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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좌측 파티도 있어요 지금 여기 여기도 지금 동태라에서 계속 합류하고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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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쪽 좌측에서 계속 합류 중이고요 이쪽까지 가는데 척살 저쪽인데 구속이에요 지금 저쪽 저쪽 루파년 노리고 있고요 루파년 누구말떼 떼팡님 노리고 있죠 지금 이쪽 아 여기 광성림 천하쌍미 청구 받고 있는 광성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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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불이 두터운데 이쪽 두텁죠 두터워요 에 두터운데 지금 두터운데 굉장히 여기 두텁죠 지금 에 여기 두터워요 자 이쪽에 지금 여기 신화를 좀 병력 쌓이기 전 이에요 자 여기 있긴 한데 도도한 신가나님 있죠 자 이쪽이 있구요 여기서 지금 막사 노리고 텔포중 견제갔던 병력들 다시 오는 아니죠 견제갔던 병력들이 여기 밀렸나요 형아다님 파티한테 이거 없고 오빠다님 정해노리고 아 이쪽 자 정해노리고요 아 여기 여기 바다님 음 자 여기 에이 뭐 어씨피 이쪽이쪽 이쪽 이쪽 여기도 아니고 아 여기 저거 밀은 모양이네 어 어 지금 안오죠 저기 시라우리 밀은 모양이고 어 이불을 밀은 모양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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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이처이신거 음 예 여기에 좀 있구요 이들 이처이신거 음 태오님 4대 천왕 태오님 있죠 여기 누구 놀이네 누구 누구 놀이죠 주겨반님 광성님 천하쌍미 광성님도 있고 아 이거 제대로 붙었는데 이쪽 아까 그 파티들은 이제 파코 파티 같아요 지금 류판영 여기 있는데 바다라님 놀이구요 바다라님 바다라님 누구 누구 어 역시 류판영 놀이였고 존스 파티까지 여기 있는데 음 이쪽에 아 여기 여기 뭐 일단은 코리오 이씨 횡렘놀이구요 제왕육기 시공받고 있는 횡렘데 류판영 놀이네 담뻕 척살림 볼까요 네 썸탈 뻔 노리고 썸탈 뻔도 노리긴 노리는데요 강한 신화에 대해서 지금 용무기 파티 뭐 사실 먼저 노리는데 척살림 그렇죠 예 무기 여기 이런식으로 어쌤쌤이네 어쌤쌤 어쌤쌤 여기 여기 바다라냐 여기요 지금 바다라님 여기 있죠 지금 독주님 놀이구요 바다라면 찔러겠죠 아 여기 지금 무기 켰는지 타겟 해제 무기 타겟 해제 무기 무기 노지죠 역시 음 음 여기 여기 노리고 있고 어떻게 할지 아 파티 지금 커졌죠 지금 여기 영어 스킬 좀 쓰는 것 같은데 바닥을 내버리고 있어요 지금 찔러있어 찔러 무기 타겟 퇴자 같은데 여긴 타겟을 지금 안 잡고 있는데 방어하고 있어요 여우님 누리고 여우님 누웠죠 아 이쪽에 다시 또 누구 노리죠 버프있죠? 버프있어요 무기 일단 누웠는데 아 이쪽 척살 역시 4대 천왕 철엘신공 침고밖은 척살 바다 바다는 저쪽인데 잠들뻔 노리고요 어 이쪽 위불로도 있어요 여긴 위라지 위불로 땡겼죠? 택신로입니다 바다님 바다님 위불로 찔러고요 아 이쪽에 한방은 버틸텐데 위자는 지금 아 파콜 파콜 또 파콜이네 여기 아 이쪽에 하하 어 어 뭐 밀린 모양이 뭐 이브절 썸탈 아 기다렸다가 죽기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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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뭐 지금 엷은 모양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따로 한 파티인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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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는 건데 이거는 에 대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게 그래서 조직력이 무너지고 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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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이렇게 왔다가 죽고 왔다가 죽고 이게 모양이 안 좋은 모양이에요 이게 이렇게 으음 그죠 으음 조직력이 좀 사실 살아있으면은 이 파콜도 동파콜 하거나 사실을 하는 건데 하는 건데 지금 파티 재량 그냥 알아서 파콜이에요 위험하면 튀고 으음 으음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기회가 있어도 음 밀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이게 뭐 잘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으음 그 기회를 살리기가 어려운 거죠 으음 막고 이제 파티한테 피 달고 하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파콜 파콜 막 하게 되니까 그 갑자기 그냥 엷어지고 모양이에요 어 그럼 뭐 뭐가 조직력인데 에 마지몬 생존기 쓰고 파콜해서 전면전 밀리고 다른 못 못 파콜하고 이제 그냥 뭐 어떻게 처벌까지 그냥 핥다가 비비적거렸다가 그냥 뭐 한두 파티로도 전말도 하고 그게 조직력이에요 아이 참 으음 아이 그쵸 700년 그럼 조직력이 뭔데 아이 그러니까 어떤 게 조직력인데 파콜이요 응 아 파콜하는 게 조직력이에요 조직력이 있는 거예요 전면전 결과 밀리고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파티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혈맹 전체 쟁하는 그 전체 조직력을 말하는 건데 뭐 조직력이 뭐 옛날에는 뜻이 다른 거였고 지금은 또 변했나요 어 맞아요 지금 10시 하면 얘기 나오잖아 그 교전에서 그 교전에서 한 판 교전에서 전면전에서 거기를 상대를 밀어내는 게 그게 전면전 승리다 라고 상식적으로 다 다 아는 건데 그거를 응 아 혼자 뭐 열 번을 눕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일어나서 응 옛날에는 경부라도 받고 바로 일어나갈 때 전면적 교전을 물기에도 자기가 응 교전에서 힘을 보태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응 하는 게 그게 그 전체 조직력이 원전한 거고요 살아있는 거지 아 맞고 맞고 바꿀축기 에이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다른 데서 저기 뭐야 창고 같은 데 들려서 어 저기 mpc 클릭해가지고 이제 물약 있나 몇 개 남았나 이게 아 이게 이거 쓰면 안 되는데 더 어 이건 내일 쓰고 그냥 여기 좀 잠시 있다가 에 좀 있다가 가자 뭐 이러고 하는 게 이게 조직력이 살아있는 거야 모래알 모래알이지 워압지조리지 아이 그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교전 저기 뭐 팟 대 팟 식으로 이제 필드 교전 딱 붙었다 그 다음에 응 한 명 눕혀 눕혔는데 상대를 파쿨 했다 그럼 그 필드 교전 파트 교전에서 밀린 거죠 파쿨 안쪽이 그건 누가 어떤 상황이든 음 그 상황에서는 밀린 거예요 그게 상식이지 그죠 응 응 아니 50파티 상대로도 한 파티가 그 생존기 쓰고 한 캐릭 응 아 잡고 파쿨하면 쟁이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우리는 50파티 상대로도 쟁이 이겼다 뭐 이렇게 하면은 누가 인정해요 어떻게 했길래 응 우리 파티가 그 저기 생존기 쓰고 한 캐릭 잡고 파쿨 했어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게 끝이야 그럼 누가 그거 어 너희가 이겼다 누가 이런 말 하겠어요 아니 파쿨을 쟁 쟁 해서 할 순 있죠 당연히 파쿨 한다고 쟁 아니라고 할 순 없어요 쟁 다 포함된 거고 상황에 맞게 쓰는 건데 그 전술 그런데 응 파쿨 해서 밀린 거죠 그죠 먼저 파쿨 한 쪽이 교전에서 필드 교전 그 결과가 이제 그렇게 되면 밀린 모양이라는 거지 쟁 해서 뭐 파쿨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건 없죠 상황에 맞게 쓰는 건데 무쇠한 상황이라도 아 파쿨 할 수 있어요 예 화장실은 급하다 아니 뭐 맞아 응 어떻게 교전으로 상대를 다 전멸시키기까지 못 참을 상황이다 힐러가 다 그래서 파쿨 했다 그럼 뭐 그럴 수 있죠 유리한데 그렇더라도 그 모양 자체는 밀렸다라고 자신도 인정해야 되는 게 상식이고 상대도 그렇고요 그렇게 봐야지 형태상 여기 응 있네 있네 윗블러 여기 응 이쪽이 있고 여기 무기 저쪽에 있고 응 이렇게 지금 여기 와있네 응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는 지금 여기여기여기 여기는 콜이 없고 밀대돌들도 지금 있고 밀대돌들도 지금 있고 밀대돌들도 지금 있고 여기 여기 이렇게 있죠 방위에요? 아 지구방위대 응 응 너 안 구고 여기 지금 이쪽은 저 무기까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데 나오죠? 어 이거 이거 자 나오죠 나와요 나와 응응 서포트 탄련대 지금 이거 이거죠 여기 이쪽 어 이거요 이거는 지금 에 죽여봐 님 누리고요 어떻게든지 바다님이 찔러죠 찔러요 찔러는데 에 무기 찔르고요 저 파티 무적이에요 그러나 지금 파티 무적 자 죽여봐 님 누리고요 아니 아니 뭐죠 쟤 이 파쿨 응 자 아이 지금 뭐 여기 사실 피저라 핀데 어디요 아 이게 이놈도 지금 많아요 여기는 지금 윗발놈도 있고 지금 오 오 에 에 에 아 무기 다시 나왔고 죽여봐 님 누리고 있죠 이건 피존인데 지금 많이 여기 있는데 한 파티 여기 한 파티 여기 한 파티 더 있고 안쪽에도 있고 지금 지금 피존 여기 여기 개변도 있고 여기 비애 님 아 이거 지금은 아무리 아 이거 불사탱 비애 비애 님 어려워요 지금 아무리 불사탱이지만 지금은 이거 언다잉이 아 그래도 언다잉 뜨나요 비애 님 이거 언다잉이 안 뜨는 건데 원래 원래는 아 원래 이거 언다잉이 안 떠요 용목이 지금 3단 활에 맞으면 아 언다잉 뜨는 건 지금 처음 보는데 그죠 그죠 거의 안 뜬다고 보시면 돼요 언다잉 뜰 사이가 없어요 그냥 누워요 예 다시 다시 지금 다시 누웠고 이건 버프 없으면 안 되죠 지금 비애 님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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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여기 있어요 독주 독주 님이요 피껏 노리고 여기 비애 님이죠 자 불사탱 칭호를 받고 있는 피에 자 파다느님 일수탈명 파다느님 맥라렛 노리는데 여기 오른쪽에 꼬도가져가지고 여기 지금 예 일단 여기 있어요 지금 예 일단 파다느님 저기 독주 님 하악이 님 있구요 험마 있고 예 이건 제대로 좀 예 팟다 팟 지금 붙은 거 같은데 맥라렛 힐 힐 맥라렛이 위반받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힐 좀 해 줘 바다느님 노리고 있는데 맥라렛 밀도 음 자 붙으세요 바다느님 괴련 노리고 여기 여기 영웅 스킬인데 이거 그쵸 커졌어요 거인이 됐죠 괴련 여기 여기 그러나그러나 말통스턋 어쌈이고 어쌈이죠 바다느님 맥라렛 계속 누리고 일단 횡림리죠 횡림 횡림도 있고 부활이 안되는데 계란노리고 괴성놀이인데 음 광성림 여기여기 천하쌍미죠 흥마가 지금 노리는데 여지 광성림 이건 밀었네 봤다는 계란 눕고 음 이거는 지금 뭐지 이거 동물? 맥라랜인데 개인데 이거 맥라랜 개가 뛰어가고 비애님 있구요 오나요 오나요 개가 왜 혼자 뛰어가죠 맥라랜? 이상한데? 이상한데? 이거 변신한게 아닌데? 개 주인은 안보이고 이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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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아 우당당님 이끄 아 여기여기여기 입구쪽 으응 여기여기 아 템포쪽 템포쪽 에이 여기여기여기 그렇지 여기 민트다님 에이 핏건놀이구요 지금 여기여기 에이 제대로 못한거 같은데 이건 이거는 다른파티에요 다른파티죠 지금 형아다님 그렇죠 신화팔기 형아다님 으응 개는 노리는데 아 지금 여기여기 이건 다른파티 쎄 쎄 쎄 쎄 쎄 쎄 님이 이쪽 아 여기서 제대로 붙었는데 어 파티무 이쪽에 이쪽에 에이 그렇지 흑마 지금 누웠고 응 에이 일수탈명바다른님 흑마놀이나 흑마놀님이 누웠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일어나면 칠려고 준비했단거죠 파다른님도 응 이쪽에 팟대팟은 아니야 으응 응 여겨여기여기 에스오나타이커 여기저 우측 우측 우측에 우측에 어어 여기여기 에프터사이시고 형님있죠 맥나렌 놀이고요 맥나렌이 여기 쓰러졌나요 흑 응 촌우님 아 이쪽 띨띵 피깐 오빠다 님이 있구요 신합팔봉이죠? 민힐러 쏘나타놀이고 형아다 님 신합팔기 쏘나타놀이고 피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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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셈이구요 민투다 님 노리죠 두터운데 두터 없죠 지금 두터워요 두터워 바다느님까지 왔죠 지금 일수탈 인명치고 맡고있는 바다느님 피깐 노리고 몬스터도감까지 제가 목표단승 했구요 형아다 님 노리죠 피니 맥라렌 지금 노리고 어셈이 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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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기는 계속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옥리다 님 노리인데 맥라렌 옥리다 님은 음 마찬가지로 맥라렌 노리네 어셈이고 아직도 어셈 또 어셈인데 그니까 그니까 어셈이 음 계속 돌아가죠 아 밀대들이 다 있네 여기 생존기 일단 쓰고 파콘 감사합니다.